같이 먹어. 우린 타사랑. 그래서 안 드세요, 고객님? 떡볶이를 뜯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빨리 뜯어 뭐해요, 왜 찍어? 맛있었단 말이야. 아니다. 진짜 맛있었어. 너무 맛있어. 근데 안 물리는 맛이야. 그래? 기대할게. 초초는 잘 다녀왔어? 응. 오기 싫었겠다. 근데 갈 때마다 가면 귀찮은데 응. 도넛도 거의 왔대. 들어갔다 올게. 찍었니? 네. 오케이, 뜯을게. 네. 이거는 바닐라 크림이랑 딸기잼이야. 맛있겠다. 미쳤따리. 이 바닐라 크림이 진짜 바닐라 크림이 진짜 바닐라 크림이 너무 맛있어. 이제 다 섞으면 되겠다. 이것도 이제 두석자 밑에 팥이 있거든. 응. 팥 좋아하는 사람. 진짜 좀 얼려놓다가. 팥 많이 가져가서. 응. 이건 뭐일까? 안에 뭐가 있네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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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지? 뭐지? 근데 신은 거 맛있겠다. 시는 거 맛있겠다. 파란 색깔을 이런 거 예쁘네?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 오늘 구름이 아주. 오랜만입니다.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두 개 다 먹어볼 거니까 그냥 하나씩 가보자. 이게 수육입니다. 간이 맛있겠다. 깨비빗? 뼈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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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백 handic晴. 네. 오징어. 네. 네. tenthyn. 오픈한 양파 소금 푸짐한 양파 솥이 두개 양파 양파 오늘 아침에 아침에 반팔을 다 먹어요. 바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? 그치? 갑자기 왜 이렇게 시원해? 저희는 시나몬드맛을 시켰습니다.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이거 커피. 아이스 안 먹으면 이걸로, 어 그걸로 마셔. 고추냉이.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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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국 갑자기 더 쏘아지는 것 같은데. 이거 먹으니까. 내려간다. 마이크. 아이스. 와이스.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기 갈려주기 소금을 오게 다 던져 송송, 소리가 다 들어볼까요? 국물ность 본인눈 네 네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랑 단호박 크림 파스타입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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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6시가 넘었어? 언제 6시가 넘었어? 음 음 음 음 하드하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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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? 음 음 음 음 음 오늘은 광복절 첫날이라서 다들 쉬셔가지고 되게 조용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잠깐 할게 있어서 음 음 음 이제 이거 다 돼가지고 100% 됐거든요. 그래서 나갈 거에요. 벌써 4시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? 제가 오늘 낮에는 치킨을 먹고 나왔는데 화장에 사실 거의 립밖에 없어서. 왜냐면 립이랑 블러셔를 같이 써버리거든요. 요즘은 블러셔를 따로따로 안 하고. 그래서 그냥 립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. 아 나 가방이 조금 더 안 나와. 이렇게만 넣어야겠다. 짱이도 작년인데 샀던 건데. 예쁘긴 한데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많으면 잠깐 나갈 때 들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에어팟만 들고 나가면 될 거 같아요. 제가 에어팟을 삼각대로 쓰고 있어서 카메라를, 카메라를 꺼야지 에어팟 챙길 수 있게. 그리고 겉옷을 하는 과정이거든요. 셔츠. 이건 챙기고. 어우.. 츄러스.. 먹고 있어요.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. 이렇게 팔아서 사봤습니다. 응? 아 진짜 너무 오늘같은 날씨에 아주 딱인 메뉴 대망빈 비누새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짜 계속 나와 언제까지 날았거니 계속 나오네 람보컬 우리 이거 볶음이 떼버릴게 진짜 위에 이거 뭐지 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응 맛있어 음 향 완전 망고 맛 아이스크림 이거 이거 섞어 섞어 먹는다고? 응응응 아니아니 사는게 아니고 망고 좀 가져간 다음에 위에 파시랑 해서 먹어볼라고 음 졸려 졸려 맛있고 음 이거 얼음이 망고 얼음이네 진짜 얼음이 호박같은데? 감자같은 척쌈 감자같은 얼음 응 그치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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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소즈베 여기다가 넣어버릴게 섞어서 먹을게 음 음 음 음 이거 뜨끈한걸 먹고싶어가지고 Next ach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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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